최근 화성 동탄 신도시에 반도체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얼마 전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이 신사옥 건립을 시작한 데 이어 카이스트의 반도체 사이언스 오브도 문을 열었는데요. 화성 동탄이 반도체 인재 육성의 메카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화성 동탄에 있는 백화점 지하에 조성된 반도체 설계 교육센터.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을 이끌어 나갈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카이스트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선 비전공자들도 반도체 설계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이스트는 1년에 3번, 16주간의 교육과정을 진행해 매년 240명의 인력을 배출할 계획입니다. 지난 25일엔 반도체 설계 교육센터를 포함한 카이스트 반도체 사이언스 오브가 정식으로 개관했습니다. 창업 지원 오피스와 강연 라운지 등을 갖춘 카이스트 반도체 사이언스 오브에선 반도체 설계 교육뿐 아니라 취업과 창업 지원, 시민들을 위한 과학 강연 등이 진행됩니다. 우리시는 카이스트 롯데백화점과 함께하는 카이스트 화성 사이언스 오브가 대한민국 최고의 기술적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새로운 산학관 협력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화성 동탄 신도시엔 세계 1위 반도체 장비 기업인 네덜란드 ASML의 신사옥도 지어지고 있습니다. 동탄 2신도시 도시지원시설 용지 1만 6천 제곱미터에 들어설 신사옥은 오는 202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ASML은 동탄 신사옥에 연구 생산시설과 함께 교육센터를 설치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반도체 교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카이스트 반도체 사이언스 허브에 이어 ASML의 교육센터까지 완공되면 화성 동탄 신도시는 명실상부한 반도체 인재 육성의 메카가 될 전망입니다. BTV 뉴스 이재호입니다.